안녕하세요. 이욕은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자 종목 몇 점을 받았을까요? 수급도 좋고 추세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어떤 기업이죠? 최근에 수급하고 추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국내에 유일하게 다층 인쇄 해로기판을 MLB라고 하는,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주목받았던 거는 아무래도 작년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업체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본격적인 수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 부분 또한 이 회사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올 하반기에 신규 캐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익이 급성장할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 2개 분기 연속 이스페타시스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올해 실적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이 회사가 작년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좀 고전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가 CEO가 실적 발표할 때 지금 AI 쪽이 팁핑 포인트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반기 되면 본격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좀 제거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스페타시스의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작년 3분기, 4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고전하다가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지난번 급등하고 여기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또 움직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사가 1분기, 2분기는 좀 밋밋할 수는 있지만 3분기부터는 좀 실적도 올라오는 이러한 타이밍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7,400원,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 3만 2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효자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효자 종목 리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월 27일에 매수한 SK스퀘어가 최고가 기준으로 23%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근 2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더 보유해 볼까요? 네, 최근에 이 회사는 계속 보유해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은 한번 이 정도에서 차익실현하셔도 좋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궁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회사의 가장 이익의 기여도가 큰 기업이 SK하이닉스거든요. 그런데 올해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과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동안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SK스퀘어 역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해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SK하이닉스와 같은 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주가는 또 SK스퀘어가 더 빨리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SK스퀘어를 계속 보유하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매도, 중장기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계속 보유해도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월 11일에 매수한 삼성 SDI도요. 벌써 13%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리뷰 들어볼게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바닥에서 첫 신호가 나왔을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지만 지금 차곡차곡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PR이 한 50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플로, BM 이런 종목들이 PR이 한 10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20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그동안 이 회사의 성장성, 케파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최근에 이 회사의 행보를 보면 전고체라든가 양보다는 질의 행보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PR을 지금 20배 정도 적용했는데 지금 기타 2차전지와 똑같은 밸류를 적용한다면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도 중장기도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한 55만 원 정도를 다음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진전기는요. 매수한 지 지금 일주일 만에 42%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이렇게 빠르게 나고 있는데 더 갈까요? 일진전기요? 네.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설비나 이쪽의 AI, 미래에는 또 네옴 시티, 하여튼 많이 그동안 전력설비의 주들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계속적인 상승 모멘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쪽 전력설비는 너무 빨리 속단을 하기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진전기는 지금 전선과 그 다음에 변압기, 양 날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최근에 현대 일렉트릭이 잘 가고는 있지만 일진전기가 그 다음 타픽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한 번 매도해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는 계속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든든하게 효자가 되어주고 있는 종목들 리뷰까지 마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효자 종목은 펀더멘탈도 좋고 추세도 강한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이죠? 이 종목이 약간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두 번째 종목은 네고캠바이오 두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종목도 너무 잘하는 기업인데 아는 기업이지만 타이밍에서 지금 타이밍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준비했고요. 일단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ADC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최근에 오리온에 인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임상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4월 5일부터 개최가 되는 AACR. 여기서 지금 이 회사가 5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예사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외 기업들이 ADC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데요. 레고캠바이오가 그 안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ADC가 지금 시장의 대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도 이쪽에 한다고 그러고 지금 상당히 이쪽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이중항체 ADC 이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레고캠바이오가 이길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의 성적을 보시면 레고캠바이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얀센, 암젠 이런 빅파마 쪽에 계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쪽에 있어서 이쪽을 계속 경쟁 구도에서 이겨나가려면 자금력이 필요한데 오리온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든든하게 지원을 받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지만 바이오는 항상 변수가 있고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지난번 알테오제는 실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장기 투자로 말씀드렸다면 레고는 철저히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시는데 이 종목은 매매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도 지를 한번 상승하고 여기서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타이밍에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레고캠바이오도 그렇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7만 2,300원, 목표가는 9만원, 손절가는 6만 5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자 종목 딱 지금 이 타이밍이 적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효자 종목은 레고캠바이오였습니다. 내일도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렛츠고! 투입! 제주도에 상대방을 주신 이 타이밍이 두 번째 효자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바이밍이. 제주도에 상대방을 주신 이 타이밍이kim